이 시상은 특별 선행상입니다. 시상은 자들이 선배님이 하시겠습니다. 특별 선행상 가수 이정옥 가수 강지호 가요활동을 통해서 선후배 동료관의 화합과 침묵을 위해 애쓰시며 타의 귀가 미래는 남다른 선행과 본의 운영발전에 기여하신 공의시대함으로 제40대 가수의 날을 맞이하여 전체 가수의 뜻을 모아 이상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7일 사당법인 한국연예예수인 총연합회 한국가수위원회 위원장 오영록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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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